aww 와아 어 어 나 어젯싸워볼게요 5 어 요새 10팬, 요새 10팬 어 그치 심하잖아 쟤 그렇지? 아 근데 좀 너무 심하네 야 너 부처다 근데 어떻게 아냐 너 아 야 근데 너가 어떻게 방금판 했냐 견뎠냐 홉 긴 암이야 이 새끼 진짜 웃기 야 나 요새 안하고지 야 욕할 뻔 해서 라임졸에서 저세꺼 무슨 그래브를 쓰는데 한 번도 못 맞췄어 아 맞아 라임졸에서 한 번도 못 맞췄어 와 이거 뭐 근데 여기 너무 어 아 나 육할 보았다 이거 진짜로 그니까 아 이게 또 나 근데 아까 구원 썼으면 우리 아 저세꺼 그리고 우리 레드에서 피오락 끌고 와서 형 미안해 이 형들 이씨 지금 당황해가지고 아우와 말이 안나요 형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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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물똥 왔어 형 인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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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고고 고고 인베에 갈게 너가 너무 늦게 왔는데 아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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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세태당 뭐하냐 이 새키 어린넘 새키가 지금 형들 게임 형들이랑 게임하는데 담배를 피로가 이 싹수없는 새키 형 오면 한마디 할게요 내가 야 이 새키야 야 닥아 담배 피고 왔지 아 저 담배 안 피는거 알잖아요 아니 형들이랑 게임하는데 어디 지금 인베을 지금 빨리 빨리 와야 될 거 아니야 니 그런식으로 하면 안돼 게임 그러하면 안돼 집중하자 어 뭐야 탑 애니비아야 형 제 탑 애니비아 진짜 잘해요 형님 근데 오오오오 어 아까 야 급한 피곤한데 괜찮아 형 제가 이거예요. 본캐, 부캐 다 애니비아로 챌린저 찍은 애예요. 제가. 이야아.. 이거.. 이거 오빠의 바나나 친구 갱문하게 쓸 거 같은데? 어.. 오! CJ 엔투스 캔디네? 어? 저분.. 미드 아니야? 아닌가? 원래.. 어 미드. 원래 미드예요. 아 그래? 아.. 아 뭐야.. 정미드 왜.. 문상 사기꾼 바로 두통났네? 도대체 좋던 것 같은데? 정신 집중 오 땡큐 땡큐 짜잔 시간이 얼마가 걸리는지 미시 안하고 왔어요 타보 어 뭐지? 레이스.. 아 이거 자크라 레이스 있자 아마도? 오케이 바텀 딜교 달달하게 해놨습니다 형님 오케이 야 왜 나랑한테 그렇게 안했냐? 아니 그 원딜이 잘하니까 게임이 편하네 아.. 아니 근데 만식이 형 형이랑 바텀하니까 형한테 욕먹을까봐 아 나 지금 좀 부담됐어 아까 살 찢기 아 이제 만식이 형 없으니까 편하네 게임이 근데 나 만식이 형 형 한 번 못 본 것 같은데 아 저 형이 형 속으로 욕한다니까요 진짜 아..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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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아줘 형 표출해 표출해? 아니야 표출하지마 형 너 더 너 더 형 너와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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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되는거 맞아? 오케이 형 됩니다 내가 먼저 맞출게 내가 먼저 맞출게 오케이 오케이 알겠지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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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맞추지! 나야 나! 오 왓츠 업! 오우 아 예어리 조심해요 적신도 3레받던 동선이에요 아니요 아니야 텁독 아 어 그러네 네 근데 쟤네 리치 안했거든요 괜찮아 자크라서 전문이 좋고 하신거 야 이거 호우 좋은데? 딱 툴 빼고 블리츠 딱 깔끔하게 와 이건데 바로 이거 나도 이거 먹고 집 가고 너도 집 갔다가 우리둘이 한번 터트려보죠 이쪽 쑥 가보자 네네네 핑거 살게요 형 정확하게 야 역시 만식이형 웨스트 도어에게 일도 밀리지 않는 나 이제 말이라도 못했어 아까 어딘지 아세요? 그의 이름 인스강 뭐라고? 어딘지 몰라요 몰라 몰라 이거 만식이형 냄새가 나긴 하는데 이거 냄새가 나긴 해? 어 그러면 어 그냥 쭉 받아 먹을게요 어 그래 형 핑크와드 어디 박을까요 형님? 핑크 루키 여기요 네 나 이거 먹고 갈게 네 이거 소라카 노플이라 한번만 더 따면 되거든 만식이형 요새도 루키랑 카톡해? 어 부럽다 너한테 안와? 어 나한테 안와 뭐라고 해서 말 나한테 안와 블리처 어디갔어? 예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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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가고 있습니다 형 아 정확하게 하나는 될거같은데 오면 좋을거 같기도 하고 예? 갈게요 그럼 가고있어 저도요 이 친구 너무 미쳤는데? 쟤 노플 노플이요 얘 노플 와왜왜왜왜 와봐봐봐 그렇지 형님 저예요 나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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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커 저커 그렇지 만 만식 갓 만식 시대를 잘못하고 난 사랑의 그의 이름 갓만식 지렸어 왜 핑크한 나로 게임 터뜨린거야 사랑해요 형님 만식 갓 아하 댄스타임 좋고 우리 만식이형 역시 만식이형이야 아 아 이거 미드 안보여요 탑일거에요 탑 안보여 가면은 이게 어우 어우 근데 진짜 터프정글이 야 가는중 가는중 아 얘는 이런거 역광광 시키는 애예요 형님 역광광 역광광 시키는 역광광 시키는 애 역광광 시키는 애 아 이거는 이거는 와 역시 역시 세체다 아 그렇지 어 어 어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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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려고 어쉐 역시 딱 만식이형 생각해요 여러분 이분동안 궁쓸 깍 궁쓸일이 없으니까 어쉀라도 먹어서 돈을 더 챙겨야겠다 역시 만식 갓 어 게임 편하네 어 오케이 형 어 오케이 내 핑크를 이쪽으로 옮겨버렸어 어 저 친구 피가 너무 없는데 어 오케이 이러면 레이스 먹는거 바로 조지로 저도 가는 중이요 저 밑에 쪽에 시야 먹어놓을게요 형 아 우리 챙기짱님 고맙습니다 이리 가는 중 나도 가는 중 오케이 오 여기 미르탄데 오케이 맞출게 아니야 아니야 됐어 됐어 안 맞출게 그럼 레츠 베츠 오케이 야 블리츠가 이거 나 빠진 척 형 빠진 척 하고 나는 느낌으로 여기 와대 여기 와대 오 뭐야 여기있다 야 딸씨 깠다 알지 어 이거 나 블루 먹어도 되나 형 먹어도 돼요 어?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알았어 어 난 단호해 어 나 되게 깜짝 놀라자 방금 전에 야 야 블루는 절대 뺏기지 않는 역시 만식이 형 형 나중에 왓츠 형 만식이 형이랑 듀어 한번 해가지고 블루 한번 먹어봐요 그러면 바로 08연도 강만식 형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약간 그 카드 꽂는 것처럼 08강만식이 어 어 근데 살짝 살짝 민감해 블루 한국 대표 선발전에서 뛰어난 활약을 선보이며 손 뭐야 저머지게 만든 장본인 왓츠 야 누구냐 야 디스커드 또 누구냐 아 자국을 3천받았었어요 그런 아 뭐야 야 야 야 잠깐만 소리 줄였어 난 소리 껐어요 제거 아 나도 껐어 흫 아주 웃기네 하하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 나이스 칼리오 궁대고 여기 하지마 칼리오 궁 아악 상대 궁 뺐습니다잇 나이스 네 어 어 이거 오는거 잡아야지 한리아 노봉 어 자크 노려도 되나 이거 바로 어 노이 노이 어 어 루샨 지금 여기쯤 내려가는 중 오케이 루샨 여기 일체 확인할려 뭐야 자크 랩 왜케 높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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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끌 수 있나 이거 서라카 형 끌 수 없어요 여기서 끌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나이스 오 나이스 형 다이브 다이브 해야지 이러면 오케이 나 일로 갈게 오케이 형 거기 와도 일단 듣기는 느꼈어요 형 오케이 타워 압박 넣을까요 블루블루블루블루 블루 오케이 자 와봐 와봐 마 affairs 응 앉아 앉아 요거 이거 오케이 나도 가는 중 뭐야 조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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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될 듯 오케이 안될 듯 어 타파 밀자 보토로 밀면 되겠다 한번 딱 죽이고 보토로 한번 가봐야지 오케이 나 텔포 있어 오케이 탭 오우 오우 어 본 하하 차차 나이스 야 왜 나래 아니 원딜이 지금 못하니까 형이 형은 미드라이너잖아 미드라이너 야 이거 뭐야 이거 나이스 왓츠형 카종당한다 지금 아냐아냐 전 프로가 지금 현 프로한테 카종당했어 지금 뭐 잘 보증 치는거지 뭐 바로 고치 맞춰 이거 가는 중 형 가는 중 나 왔어 저게 하나 남겨? 저 안있어요 차사아 어 탈차가 없고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형 나 마나가 없네 괜찮아 괜찮아 쟤 탈진 빠졌어? 어어 우리의 불령이야 불령 오케이 불령값 세다 업을 받은 중 응 강타나이스였습니다 여기 이거 8초 7초 6초 5초 출발 나이스 나이스 고치빈 나가고 고우로 막 길달 이리와 탑 탑 차크 오케이 오 나이스다 탑 이제 깨러 가자 미드 탑 타워 다 깨겠다 뭐야 덴디님 왔어? 안뇽 야 인장지 와 역시 새채 딱볶음탕 새채 딱볶음탕 야 이거 부캐냐 부부캐냐 어 부캐 야 지금 본캐 챌린저야? 떨어졌어 만식아 어 어 우리 만식이형은 아주 블루하면 자다가도 깨겠어? 아 블루를 너무 좋아해 만식이형 블루는 안돼 와 이거 약간 정글러들 진짜 위험하겠다 레드있는 정글러 날이 나겠는데 어 내가 한창일 때는 불을 먹히면 그냥 탈주 역시 아 근데 지금은 안돼 역시 아 탈주까진 아니고 형 구우기 가자 형 형 나 갈게 붙을게요 빨리 붙을게요 야 이거 아이스 여기있는데 자 우리 만식이형 킬 두세요 나이스 아 까비까비까비까비 방어 등장 가즈야 플래시 그립 파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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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타아 나이스 너무 기대를 안했더니 우지야 나이스 어이 어이 어이거 아치여 야 나이스 두배다 와 와 와 둘다 형 형 형 죽을뻔 했잖아 왜왜왜왜 형 그거 탈리야 그것때문에 오 나이스 얘까지 아이씨 홀리까비 그렇지 그렇지 형 위험해 치킨이형 위험해 형 일로와 안 맞을건데 오 나이스 나이스 아 거의 뭐 특홍되었다 우리 나이스 오케이 좋아요 어 블루블루 아 나이스 나이스 깔끔하다 아잉 좋으세요 역시 새채닭 잘해 다행 고생했다 우리 팀 잘 맞았다 잘 맞았다 굿굿 버스 감사합니다 그래그래 감사합니다 그치 그치 뭐야 쟤 왜 저래 아 나 진짜 쟤 미치 아 자기가 호랑이인줄 알거든요 막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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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